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1일 설교 주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 합니다. 주일 설교가 좀 어려웠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죄송한 마음에 또 다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또 이제 설교에 담지 못한 여러 이야기들이 또 많기 때문에 겸사겸사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설교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소교, 나는 그리소교인이야 할 때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그때 이 그리소는 원래 구약성경의 히브리온 메시아, 메시아를 1세기의 공용 언어인 그리소로 바꿔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소인이란 말은 처음에 신앙공동체에서 서로를 부르는 여러 언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공동체의 바깥사람이 유대교 안에서도 특별한 신앙의 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른 호칭이고 이 그리소인이란 표현이 지금까지도 이제 2000년 동안 살아남아서 어떤 특정한 신앙공동체를 부르는 호칭이 되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주일의 하루를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와 놀다가 오는 이런 어떤 행동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소인이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소라는 말 여기에 관련된 논쟁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환기시키려고 주제를 가져왔고요. 원래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할 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계는 아직도 중요하겠죠. 누군가가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물론 1900년대 초중반에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새로 재건됐는데 거기서도 아마 저는 메시아 운동이 많이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메시아 운동가도 있었고요. 메시아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원래는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신앙 공동체 일을 하는 제사장, 왕, 예언자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기름 보험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이 메시아죠. 정확히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약성경이 마치고 신약이 쓰여진 그 사이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고 다윗의 개보가 끊긴 지 한 5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공동체가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인데 언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까라는 기대감이 중폭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간 메시아 개념만의 다윗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졌고 이 유대교 공동체는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누군가와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다시 이끌어갈 거다라는 비전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죠. 그것은 이제 1세기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모임의 시작 부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고 바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런 메시아주의 운동, 전통적인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 예수를 또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그냥 인간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의 정당성이 확보가 됨과 동시에 이제 부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시에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 이게 바로 하나의 종말론적인 심판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성경에서 먼저 글로 써진 것은 바울의 편지, 가장 먼저 써진 것은 대살로니가전서 하지만 이제 이런 메시아 개념이 또 중요하게 언급된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라서 제가 주일세욕에서 로마서를 다뤘는데요. 바울의 편지에서는 예수님을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에는 없던 무언가가 들어갔다는 거죠. 원래 유대교에서 고백하지 않던 무언가가 추가되었다면 그 추가된 개념 중에 분명 새로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고 본인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실 분,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언젠가는 다시 와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구성해낼 것까지를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되죠. 이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종교적으로 정제받던 사람들과 연대하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초월적이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런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뭔가 사회적인 일을 일으키고 뭔가 복지사 같은 모습 뭔가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적인 모습과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뭔가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안에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빼내려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말씀드렸듯이 너무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냥 바울이라는 고대인이 어떤 종교적인 상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버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보면 원래 천년 이상을 생각해왔던 메시아 개념이 인간 메시아인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인간 메시아로 그려졌던 이미지에서 초월적인 존재 부활하셨고 우리를 부활하게 할 존재로 개념이 점프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편지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기록된 건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지만 마가복음보다도 그 다음에 쓰여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충돌이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겠지만 충돌이 있음에도 그 두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지향하는 건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엠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다윗의 가문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장치들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개념들은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런 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수백 년 동안 고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메시아 개념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 진정한 인간 메시아가 나올 거야 라는 개념을 계승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무언가를 더하면서 증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뭔가 이야기들을 그 당시의 증언들을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증언을 하는 노력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개념이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성을 하고 있잖아요. 메시아주의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때 고대 유대인 스타일로 가면은 그러니까 기독교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메시아주의로 가면 그것은 일단 인간으로 끝나는 거고 인간으로 끝나는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만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으로 고백하면서 유대인들만의 그들의 전승 안에만 있는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어떤 초월적 하나님으로 그려내잖아요. 물론 선명하진 않는 게 구약의 야외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바울의 글들 안에서도 조금 왔다 갔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의 신학처럼 교리화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제 뭐 삼위일체이냐 아니냐 이거는 다른 문제로 잠깐 맞두고요. 하지만 적어도 일단 같은 인간의 지위가 아닌 다른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 혹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만 전혀 다른 신적인 존재로 물론 정확히는 신적이자 인간적인 메시아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경에 쓰이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퀴리오스, 주, 주님 이런 모든 표현들은 원래는 인간에게 쓰는 언어입니다. 물론 유대교 밖에서는 퀴리오스나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에게도 쓰고 어떤 신격화된 존재들에게도 동시에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메시아 개념은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히 보금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들은 일단 인간이요. 풀리 휴먼, 인간이지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메시아라고 쓰는 거죠. 특별히 그 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수백 년의 엄청난 이야기들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선택받은 이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도 사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고 이것만으로도 세간의 주목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고백이지만 일단 휴먼이다. 인간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원래 메시아주의에서 어떤 개인적인 신앙체험, 신비체험일 수도 있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조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조금 급진적인 것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신적인 그런 하나님 자신이 온다거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그런 존재가 온다. 성육신으로 온다. 이런 개념이 구약 성경만을 토대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보금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사야에 이런 성경 구절로 하려는 이유는 너무나 갭이 있고 너무나 충돌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성경은 1세기의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기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이 경험적으로 느껴진 초월적 사건이 반드시 야외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성육신과 부활이 반드시 성경과 구약 성경과 연결지어서 해결을 하는 게 1세기의 신앙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보금서에서 구약 성경으로 이것을 인용해서 해설을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또 더 어렵다면 또 쉽게 다시 재도전을 해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정리하면 메시아 개념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는 인간이고 이게 신적인 존재 실제로 죽었고 부활했고 다시 오실 신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그 사이에 무언가 초월적인 어떤 사건과 신앙 체험이 반드시 있었다는 걸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고백하죠. 이 부활 사건이 아니고 이 넘어가는 건 논리적인 신앙 논쟁이나 토론으로는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철학 모임이라든지 진보적인 사회운동이라든지 그렇게만 부를 수는 없는 지점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때 예수님과 다시 오는 걸 대살로니가 전세 보면 구름 오시고 구름에서 영접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럴 지위에 있는 분이다. 그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편지에 있는 모든 문장 표현들을 바울이 하려는 의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하는 그거는 고대 유대인들의 어떤 글쓰기 방식이나 그 당시에 어떤 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부제에서 오는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시고 종말론적인 이 세계에 변혁이 있고 죽은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세계로운 기회를 얻는다는 걸 뒤집어 말하면 사실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것도 버려야 한다라고 하기에는 신약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걸 빼버리면 남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빼고 이걸 미화해서 예수님을 마치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어떤 자선을 베푸는 혁명적인 사람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제가 일단 성경을 볼 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걸 가볍게 본다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부활만큼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이 누굴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태도를 보였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 만큼 중요한 얘기지 이게 우선순위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저는 그걸 종교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거를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건 괜찮은 거라고 봐요. 그걸 우리가 문제 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지만 성경을 즐겨보고 그리고 성경을 즐겨본다고 해서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어찌됐건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님의 행동과 비슷한 뭔가 사회적 실천을 한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뭔가를 살아가고 비록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아 참 좋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쨌든 하나님은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 심판이 부정적인 심판 뭐 지옥 보내고 이런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합당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너 신앙 고백해봐라 너 예수님 제림할 거 믿냐 안 믿냐 이런 걸 테스트한다는 어떤 폭력성의 언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이게 선택을 할 거냐 말거나 하기 전에 과연 성경의 1세기의 사람들은 뭐가 중요했고 바울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떤 착한 행동과 정말 자기 희생적인 어떤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감동받고 마음이 변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바울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1세기의 신앙 공동체도 1차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건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죽음에 관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자기 희생적인 어떤 실천과 결합됐을 때 우리가 이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활과 죽음을 빼고 자기 실천적이고 경건에 관한 이야기는 차고 넘쳤어요. 1세기에도. 철학 공동체가 사실 1세기를 연구한 사람들은 기독교 운동과 비슷하다고 많이 보거든요. 에피크로스 학파도 스토어 학파도 이런 사람들도 공동체로 모여 살고 하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의존하지는 않죠. 이런 또 지식인들도 그렇고 이런 윤리를 얘기하고 사회적인 실천을 얘기한 사람들은 이미 항상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이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고 하지만 거꾸로 예수님이 부활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고 뭔가 다 믿지만 신앙의 실천, 정말 힘든 사람들과 연대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뭔가를 움직이고 이게 없으면 이걸 믿지 않지만 실천하는 사람보다 신앙은 없는 거라고 저도 봐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주의자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제가 이제 설교에서 말했지만 이런 걸 아포칼립틱 메시아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제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확률은 굳이 뭐 퍼센트로 따지면 1%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어쨌든 지난 2000년 동안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바울의 실수죠. 뭐 실수라기보다는 착각일 수 있죠. 하지만 타이밍에 대한 실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세상을 회복시킬 거라는 그 신앙은 그거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안에서 바울에게 준 영향은 뭐냐면 자리를 박차고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부활의 하나님이고 또 그분이 살아 생전에 했던 활동이 왜 신적인 건지를 하는 그 역동성을 통해서 지중해권의 신앙의 모임들이 촉발될 수 있게 자기 인생을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틱한 메시아 부활하고 다시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게 바울의 그런 실천성과 활동과 연결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종교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는 뭐 하나님 내일 올 거니까 다 직장 때려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존재라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걸 신앙을 갖든 안 갖든 어쨌든 모든 사람을 사람 너머의 모든 존재 모든 동물과 이 우주 모든 자연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대위에 모두가 설 거라는 그 신앙이거든요.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요즘 이제 유명한 정치 철학자 중에 뭐 지재기나 알렉바디우 아감벤 이런 사람들 유럽의 사람들이 자기는 무신론이고 예수는 신화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고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인 비평이나 뭐 이런 거 얘기에 성경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가져오고 또 제가 즐겨 듣는 어떤 정신분석학자 선생님도 본인은 무신론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을 신화적인 책으로 봐요. 그분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성경의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고 그분이 하시는 정신분석 철학과 공명된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신분석학을 처음 얘기한 1900년대에 활동했던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자클 라깡이 원래 신앙은 아니지만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런 인간의 어떤 정신분석을 하는 개념 안에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은 지적이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을 얘기를 할 때 성경 이야기를 가져오는 점에서 기존의 신학자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탁월성을 봐요. 사실. 하지만 신학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신학으로 업데이트까지는 안 됐죠. 그래서 조금 옛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너무 탁월하고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스스로도 기독교는 아니지만 성경을 존중해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뭐 신앙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지만 어떤 우리가 교회를 정의하거나 그리스도 교인을 그냥 우리의 언어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정의를 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신화적 존재를 믿지만 한다. 뭔가 이야기를 한다. 성경을 읽고 뭔가 한다는 사람을 기독교라고 하진 않는 거죠. 그분들도 나를 종교인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을 하고 우리가 구원 못 받고 그분들이 구원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의 개념적 차원에서는 좀 우리가 새롭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걸 믿을 수 있냐 없냐로 비판을 하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는 나는 아포칼리픽한 메시야 난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믿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이 우주를 회복하는 구원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진심이었던 인간이야 혹은 어떤 신성이 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뭐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이고 개인의 여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신학의 트렌드 안에서도 이런 묵시적인 아포칼리픽한 이야기를 완전히 다 삭제해야 된다는 흐름도 있습니다. 예수 세미나가 대표적인 경우죠. 예수 세미나가 아니어도 이런 묵시적 요소를 다 빼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혼란 문서나 나가마디 문서나 이렇게 1세기 고대 사회에 대한 문헌들이 발굴되면서 1세기의 사유들의 이런 아포칼리픽적인 생각 뭐 그전에는 인간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볼 때 이게 주변 개념이 아니라 중심 개념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매우 중요한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약간 동의가 되는 것 뿐이고 다양한 범위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부하를 얘기할 때 복음서에 빈무덤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바울의 이런 메시아 개념이 바뀐 간증보다 수십 년 후에 들어간 글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어시체가 없습니다. 라는 개념은 오히려 나중에 들어간 이야기고 사실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했던 기적들과 그리고 행동들과 그리고 사랑의 실천 성경의 해석 모든 것과 어우러지고 이게 또 다윗의 자손과도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프레드릭슨이 한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입니다 할 때 이제 정치적인 독립을 해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기대하게 됐는데 다윗의 전사잖아요. 칼을 든 용사로 싸워나 항상 전쟁의 용사로 나가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포칼립틱 종말론적 메시아로 가면 이게 예수님이 초월적 준대를 그려지면서 인간으로 칼을 들어서 칼로 모든 것을 평정하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스스로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스스로 부활을 해서 사람들을 함께 이 길로 생명으로 들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존재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에게도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존재 이 칼을 악한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으로 사용하는 존재로 메시아가 메시아의 전투성이 조금 영적으로 승화되는 걸로 묘사를 해요 죽음 자체와 싸우는 메시아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바울이 메시아 개념을 급격하게 틀어버린 거고 이것은 메시아 개념이란 거는 어쨌든 1세기 고대 유대인에게는 모든 인간을 규정하는 모든 개념 중에 가장 강력하고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봐요 고대 유대인에게는 그게 틀어졌다는 것은 진짜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정말 정말 까무라칠 만한 일에 대한 경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증명을 할 수 있진 않지만 메시아 개념이 드틀려져서 바울의 행동이 바뀌고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기도 체험과 그리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어떤 신앙의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활동을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100%는 못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한다면 이런 초월적 사건에 거기서부터 저는 이걸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다 빼고 나는 그냥 인간에게 진심이야 라는 걸로 만약에 끝낸다 그거는 하나의 어떤 진보적 사회 실천 모임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구하고 참 좋은 본보기로 인류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하자 공부 모임에서 독서 모임으로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더 이상 구원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려는 것을 정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절대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회라는 공간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목사가 인간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신학사들이 어떤 토론인지에 대한 그냥 해설입니다 이게 그리소교 그리소는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대교 메시아랑 그리소교 메시아랑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없이 그냥 찬송과 익숙하고 그냥 가운 입고 노래하는 거 하면 그냥 뭔가 힐링되고 교회에 뭐 그냥 일단 예배당 간 거 좋고 이런 걸로 나는 그리소교인이다 하는 건 안 좋은 의미의 종교인이라는 거죠 아주 안 좋은 의미의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냥 기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좀 다시 고민해봐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정도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것도 쉽지 않네요 쉽지 않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영상 보시고 이게 또 어렵다 다시 또 한 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이게 지금 제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뭐 더 어떻게 잘 안 되고요 일단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게 또 다시 다시 말하면 되니까 또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정도 선에서 할 테니까 좀 기억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